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긴장감이 돕니다. 이곳에서도요. 5년 전에 세계박람회기구 총회 때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황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5시간 정도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투표,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현지에서 아침에 총회가 시작된 다음에 의제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다가 점심 먹은 이후쯤부터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시는 대로 부산, 이태리, 사우디 순서로 경쟁 피치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준비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대표단 명단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투표 기기를 나눠주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게 다 정리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투표를 하면 투표와 결과가 집계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전자투표니까. 그러니까 투표는 모든 게 세팅이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 투표하고 끝나는 거죠. 바로 투표를 하고 거기서 1차에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2차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BI 회원국이 182개국입니다. 한 나라에 하나의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익명 투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더 힘들다는 판단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표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차 투표부터 최다 득표를 목표로 해서 우리 지지표 이탈하는 것도 방지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투표율이 100%가 나오기가 힘들죠. 평상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보통 한 85에서 90%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상 100% 다 오면 182개국이지만 이미 못 온다는 나라들도 있고 또 대표자가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몸에 이상해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표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지지표가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 지지표를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투표율과 상관없이 투표 참가국의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1차에서 그대로 끝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2차 투표를 만약에 갔다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판세를 좀 분석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 부산의 역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표차가 크게 나면 2차에서 역전하는 게 아무 말해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가급적 우리가 이기면 더 좋겠지만 가급적 표차를 내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끝까지 고삐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5년 전에 개최지 때도 2차 투표에 가서 결정이 났었죠. 전례를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1차, 2차 투표에 표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오사카는 2차에 가서 7표만 더 받았고 떨어지긴 했지만 2등을 했던 러시아의 옛 갓데렌베르크는 13표 정도를 나중에 추가로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로 갔을 때의 표가 그때 얘만 보면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표 차이가 2차 때 좀 더 표수가 당연히 결선 투표니까 늘어나긴 해도 표 차이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최대한 많이 득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르자 벨론의 이탈리아 총리가 일단은 프랑스 파리 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이탈리아가 중도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일단은 중도 포기는 안 한 것으로 보고 3파전을 계속해온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봐지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포기를 하면 양자 구도가 되면 1차부터 단순 다수결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 얘기는 필요가 없고 한 표라도 더 얻으면 1차에서 끝나버리니까 우리로서는 3자 구도가 유지되는 것이 2차 결선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가 아니라 2개구만 남았을 경우에는 단순 다수결.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나오든 간에 절반 이상 받으면 무조건 이기는 게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투표를 최대한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계 국가가 다 참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차와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가도 지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나?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섭 과정을 보면 공식적으로 1차는 다른 데를 찍고 2차는 부산을 찍겠다고 천명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제가 만난 외국의 고위급 대표단도 공식적으로 1차는 사우디를 찍지만 2차에 가면 부산을 찍는다라고 확인을 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다른 나라들이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표가 1차, 2차가 반드시 같은 표가 간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2차 때 우리를 꼭 지지하겠다. 이렇다는 것은 우리 한국을 정말 자신의 협력적인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로 의미가 있다. 자, 이제 투표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입니다. 5차 PT의 내용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선거라 투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5차 PT가 현장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5년 전에도 제가 현장에서 느꼈었는데 왜냐하면 투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본국에서 출장 나오는 고위급 공무원일 수도 있고 파리에 상주하는 대사나 외교관이 현장 참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중소규모 작은 나라들은 본국의 방침이 전달이 될 경우도 있고 명확치 않을 경우도 있는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대표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가진 투표권자는 현장의 마지막 경쟁 PT를 보면서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5차 PT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익명 투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차 PT의 이제 누가 오를 것인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나승현 대변인과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연사 다섯 명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막판 유치교섭의 신의 한 수 조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 세계 국제 질서를 운영하고 경영했던 반 총장이 나섬으로써 대한민국의 저런 국제적인 인물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큰 안목이 있겠구나.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장도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현장감 있게 생생한 얘기를 해 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나승현 홍보대사는 평창 때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 긍정의 힘이 또 확 들어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세 분 여기에 더해서 재계 대표, 총리 등 합치면 대한민국의 이번 PT 연사는 구성을 아주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전화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평가 점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평가들이요. 그렇습니다. 4차, 3차 때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국가들이 투표를 하는 국가들이 현장에 참여를 해서 지켜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회의장에는 3명씩 들어가지만 옆에 방에 모니터와 오디오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생동감 있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면전에서 PT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생생활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해서 유치 가능성을 물어보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민관정이 심없이 달려왔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2014년에 유치를 하겠다 선언한 이후 3000일 넘게 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호 1번 부산 이즈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꼭 낭보가 파리에서 올 걸로 기대하고 지금 전역하러 갈 생각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무총장님도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죠. 여러 군데에서 저도 측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가 축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경화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지능지구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